지난 예고편에 이어서 자크 락항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자크 락항 하면 그 이론에 대해서 많이들 어렵고 난해하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락항을 온전히 이해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제 평생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겁도 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은 지난 예고편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락항에 대해서 미리부터 큰 벽을 가지고 아예 접근도 안 하시는 분들이나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락항의 정신분석에 대한 큰 개념들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교양 수준 정도까지만이라도 알도록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왕초보용으로 살짝 건드려보는 수준이긴 해도 심리나 상담을 공부하는 분들은 기존의 책에서 배웠던 1세대 정신분석학과는 완전히 다른 락항식 정신분석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영상을 들으시려면 작정을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다가 의식의 흐름을 놓치시면 이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살짝 건드려보는 수준이긴 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크 락항은 프랑스 파리에서 1901년도에 태어났고요. 1981년까지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락항의 대표적인 직업 정체성이 철학자인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직업적인 철학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철학자라는 타이틀이 낯설지 않게 되었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락항의 정신분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정신분석 하면 떠오르는 증상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강한 임상적인 기능의 측면보다는 락항의 이론 자체를 사상적인 측면에서 사유하는 부분이 훨씬 더 대두되면서 현대 사상의 논객으로 소개된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합니다. 실제로 락항은 근대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철학자 소리르가 채택했던 구조언어학의 개념들과 이론을 차용했고요. 구조주의 인류학을 창시한 레비스트로스라는 철학자에게서도 영향을 받았죠.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저는 철학 쪽은 병아리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아무튼 락항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건데요. 락항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정신분석학의 본래 고유한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락항이 이런 슬로건을 내걸게 된 배경은 일단 정신분석은 무의식의 영역을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근데 그 당시 미국식 정신분석학의 경향은 우선 심리학에서는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중 에고의 영역인 자아의 기능에 대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자아심리학이 대두되고 있었고요. 정신의학계에서도 정신분석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정신과 의사라면 누구나 정신분석과 자격을 당연한 옵션으로 취득하는 걸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락항은 이렇게 무의식의 중요성이 흐려지고 정신분석이 정상에서 벗어난 이상 증상을 치료하는 어떤 임상적 의미가 강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 휩쓸려가는 현상에 반대하면서 정신분석의 고유성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철학과 구조원화학을 자신의 이론에 차용해서 기존의 정신분석을 새롭게 개조하게 됩니다. 프로이트와는 다른 자신만의 정신분석학을 탄생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락항이 이야기하는 정신분석은 임상적인 의미가 강한 응용적인 정신분석의 영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락항의 정신분석학만의 고유한 독자적인 위치로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신분석을 통해서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자아의 모습만이 아닌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끌어올린 나를 발견하고 또 찾아가기 위한 여행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락항은 정신분석의 주체가 정신분석을 시행하는 정신분석가나 의사, 심리학자가 아니라 환자나 내담자 스스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락항은 정신분석가가 환자나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락항 이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체라는 단어의 정신분석적 의미를 일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아와 주체 이 두 단어의 뜻이 비슷한 듯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자아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즉 우리 스스로가 떠올릴 수 있는 객체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이 자아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락항이 말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내가 의식할 수 없는 혹은 생각하기 싫거나 두려워서 억압시킨 내용들이 숨어있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나의 진짜 본질이에요. 그래서 락항의 정신분석은 의식의 영역에 있는 자아가 아닌 무의식 속의 진짜 나인 주체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주체는 의식적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유연상으로 대표되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려서 새로운 나를 만나도록 하는 과정인 것이지요. 내 무의식 속 주체는 정신분석 현장에서의 자유연상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어떤 말실수나 아니면 이런 의도치 않은 망각의 형태로 그 모습을 잠깐씩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잠깐씩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거라서 의식적으로 자아가 알아차릴 수는 없죠. 참 내 무의식 속의 주체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분석가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그럼 정신분석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일단 락항식 정신분석가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정신분석 장면 하면 떠오르는 그런 그림과는 사뭇 달라요. 락항 정신분석가는 환자를 치료해 주거나 자유연상이나 꿈, 실수 이런 것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이나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나 내담자의 무의식 속 주체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돕고 자아가 그 주체를 대면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락항의 정신분석은 곧 환자나 내담자 스스로가 하는 자기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석가는 그 과정에서 가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분석가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지점에서 분석가가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사전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가자면 쉽게 표현해서 자아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보증하고 타인에게 받아들여지는 또 다른 말로는 대타자가 보증하는 일반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는 세계예요. 조금 어렵죠? 그런데 무의식 속의 주체는 자아처럼 이렇게 자아를 봐주는 대타자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반성을 벗어나서 나만의 독립적인 특이성으로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특이성은 자아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억압되어 있죠. 그래서 자아가 살고 있는 일반성의 세계와 무의식 속 주체의 특이성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증이나 신경증 같은 이런 증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최신 정신의학은 원인론적 접근보다는 결과론적인 접근인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증상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간별 진단을 하고 또 약을 처방하지만 라칸의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외적인 증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구조를 규정하는 요인 자체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칸식 분석가들은 정신분석 현장에서 일반성의 세계를 일부러 균열시켜서 억압되어 있는 주체의 특이성이 출현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와 무의식의 경계를 자꾸 건드는 거죠. 그렇게 출현한 특이성을 다른 말로 무의식 속의 주체로서의 나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자아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주체로 인해 이 삶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 증상만 다루는 게 아닌 그 증상을 규정하는 구조 자체를 조정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거죠. 이 기간이 보통 대략 10년 이상이거나 평생일 수도 있어요. 돈도 많이 쓰이고 또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도 크죠. 그래서 자신의 무의식 속 주체를 만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이렇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에 이 정신분석을 받는다는 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라칸 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은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론에 대한 설명은 아주 대표적인 개념들 몇 가지만 건들고 가는 수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를 통해서라도 라칸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하는 어떤 자극제가 된다면 거기까지 제 역할은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라칸의 이론 하면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라칸이 인간의 심적인 차원을 세 가지로 구분한 상상계, 다음 상징계, 마지막인 실제계 혹은 현실계라고도 불러요. 이 세 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무슨 무슨 계라는 단어가 붙어서 어떤 장소로서 어딘가에 각각 존재하는 걸로 오해하거나 영어의 스테이지 개념으로 한 단계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상상적인 파트, 상징적인 파트, 현실적인 파트 이게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점차 발달하면서 인간의 정신을 형성하는데 이게 성인기에 이르면 이 세 영역이 모두 기능을 하면서 각각 구조적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중 상상계와 상징계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 거예요. 먼저 상상계 상상계는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인 유아의 초기 시기에 속하는데요. 유아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자기를 형성하는 과정을 이루는 말입니다. 상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전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완전한 가상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거울을 통해 보여지는 이미지에 매게 되는 건 진짜 세계가 아닌 거울에 비춰진 대상의 세계라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울 단계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거울 단계를 처음 체험하는 시기가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인데 갓 태어난 아이는 자아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단지 부분적인 육체의 감각이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지 통합적인 어떤 통일체로서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통해 대상화된 자신을 자아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 대상화된 자신을 자아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울을 통해 대상화된 자기의 모습인 즉 우리가 저것이 바로 나다라고 이해한 자아는 거울이라는 매개체에 반영된 이미지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속 이미지는 진짜 내가 아니라 타자 즉 과장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아는 거울 속에 비춰진 타자의 존재가 없으면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식이 없으면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즉 자아는 타자가 있기에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계에서의 이 거울 단계는 자신과 타자라는 둘의 관계를 뜻하는 이자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거울 속 자아의 이미지인 타자를 소타자라고 부르고요. 이쯤에서 등장시켜야 하는 어머니의 경우는 대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소타자인 거울 속 자신의 이미지는 현재 그 아이 자신과 같은 수준에서만 비춰지지만 대타자인 어머니는 아직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와는 전혀 다른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아이를 비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타자보다 훨씬 차원이 높죠. 그래서 대타자인 어머니가 저 거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너란다 라고 보증을 해주면 아이는 비로소 거울상의 모습이 자신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머니 대타자는 생물학적으로 진짜 어머니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의 첫 양육자를 뜻하는 상징적인 단어로 쓰인 건데 실제는 어머니가 없는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 대타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 대타자는 양육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대타자라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넘어오면 양육자로서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또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라는 존재 외에도 대표적으로 사회 제도나 공동체, 규범, 혹은 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 대타자의 등장으로 2자 관계에서 3자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아이가 언어를 말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이미지 세계인 상상계를 벗어나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상징계, 즉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 대타자, 아버지 대타자의 세계인 상징계에 들어서면 상당히 논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상징계에서는 무의식이 만들어지고 주체가 생기는 곳이에요. 아까 자아와 주체의 차이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의식이라는 건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동물에게도 본능이 있고 또 인간에게도 본능이 있지만 동물은 본능을 억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압된 것들이 쌓일 무의식이라는 그릇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소리의 형태나 간단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순한 동물 언어는 있지만 복잡한 인간의 언어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아이가 대타자의 세계, 즉 상징계로 넘어가면서 언어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면 매일매일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그런 대타자의 다양한 말들을 듣게 되고 나중에는 말을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타자의 다양한 말들 중 나의 본능은 거부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나 혹은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다양한 말을 구성하는 각각을 신이피앙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이피앙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신이피앙은 동물의 언어처럼 단순하지 않고 의미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 나무, 떨어짐이라는 각각의 신이피앙이 있어요. 이 신이피앙을 연결하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즉 아무리 한 방면에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완전한 새로운 의미가 적용이 되죠. 각각의 신이피앙으로 있었을 때는 이 의미를 생각할 수 없죠. 왜 이걸 설명하냐면 무의식과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무의식은 대타자로부터 받은 억압된 신이피앙으로 구성된 장소라는 겁니다. 아이가 언어의 세계에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신이피앙을 접하게 되고 또 그 중 억압된 신이피앙을 담는 무의식이라는 그릇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무의식은 억압된 신이피앙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언어처럼 구조화되고 또 이로 인해 무의식의 법도 생기고 자아와는 양립할 수 없는 무의식 속 주체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의식 속에 억압된 신이피앙들이 계속 무의식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의식의 영역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억압된 신이피앙 그대로의 모습으로 올라올 수는 없어요. 자아라는 문지기가 딱 막아서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억압된 신이피앙은 그 신이피앙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다른 신이피앙으로 모습을 바꾸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억압된 신이피앙이 거짓말이었다면 거지라는 신이피앙으로 비슷하게 변신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변신을 하면 자아는 거지라는 신이피앙이 거짓말이라는 원래 억압된 신이피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의식으로 올라가도록 허락하게 되죠. 이렇게 의식으로 올라오는데 성공한 변신한 신이피앙을 무의식의 형성물이라고 하는데요. 라칸의 정신분석가들은 자유연상을 통해서 이런 무의식의 형성물을 실마리 잡아서 원래 억압된 신이피앙과 다시 연결시키는 걸 돕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신분석 과정을 통해 억압된 신이피앙을 찾으면 그래서 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억압된 신이피앙이 의식 위로 드러남으로써 타자에 의한 자아가 아닌 진정한 주체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렇게 억압된 신이피앙을 인정하게 되면 무의식의 법이 변하게 되면서 신경증이나 어떠한 그런 고통의 형태로 드러났던 억압된 신이피앙과 관련된 증상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여기까지의 논의가 1950년대의 라칸의 생각이고요. 1960년대가 되면서 이전까지는 없었던 또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는데 바로 실제계 즉 현실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현실계로 넘어가기 전에 상징계에서 등장한 라칸 이론에서 중요한 키워드이면서도 아주 어려운 욕망이라는 큰 산 하나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오이디프스 컴플렉스와 함께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내용이 진짜 만만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텀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계까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요즘 사실 대학원 과제가 너무 빡시어서 언제 이 라칸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라칸 영상을 준비하는 데는 다른 영상들 준비할 때보다 엄청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라칸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수준에서 이 어려운 내용들을 나름 더 쉽게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은 길어지고 또 방대한 이론을 전부 다 담을 수는 없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쏙 빠지게 되네요. 그래서 라칸 다음 영상 한 텀 쉬었다 가려고요.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시간이 비면 DSM5 영상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다른 책들 영상을 먼저 올릴 수도 있으니까 푸근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